안녕하세요. 나무기입니다. 제3회 청린맨드나 행사에 왔는데요. 함께 가봅시다. 함께 가봅시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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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차갑습니다 하루에 남은 날이 הכ기 때문에 오우 다리 잡네 아는있습니까? 다이아몬로하여 와 잘 잡는데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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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 쪽 배우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이완석 편안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와! 와! 그래도 청년들에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 모이라고 날씨가 많이 도와준 것 같아서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청년 화이팅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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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영상 동영상 파이팅! 동영상 동영상 파이팅! 그냥 운동하겠습니다 그냥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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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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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